저 앞에가 대소분기점입니다 평택 제천간 구속도로가 있죠 대소분기점 질하고 있습니다 직진합니다 우측으로 가면 서평택 나오고 보네요 아하 달려봅시다 이쪽에 멍땡이 엠어 멍땡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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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앞에 졸음쉼터가 있거든요 잠시 졸음쉼터 들리겠습니다 중평까지 11km 대전까지 80km 원원께 남았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많이 막히네요. 예전에 그 저기 증평 가는 길에 산사탠 와서 추석 때 고생한 기억이 나거든요. 이 구간 오르면 그 생각 납니다. 저기 산사탠에서 중복속도를 막혔던 그 구간이 바로 앞에 있거든요. 안전하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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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농다리 졸음쉼터입니다.